금산 보석사가 불자 방송인 이계진 씨를 초청해 행복한 불자의 삶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보석사는 불교대학 외부강사 초청 프로그램 일환으로 강의를 신설하고 지난 30일 이계진 씨를 초청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는 행복한 불자의 삶을 제시했습니다. 보석사 주주 규봉 씨님은 신도 규양 함양과 인식 전환을 위해 외부 초청 강의를 개설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